반갑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현재 시간 5시 3분 자 오늘 종가반 종목 그리고 종가반 1일 복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반은 계속 교육을 해야 되요 반복 교육을 해야 되요 3시 15분에 종목이 1개가 나갑니다 오늘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다 완전 샤워 했죠 포인트 오늘 많이 빠졌구요 종가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덜 빠지는 시장이 이제 같이 동반 하락해서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종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조금 덜 빠지는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 나가구요 어 지금까지 이제 실패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초보자한테 좋구요 그리고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아예 장 중에 대응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주식하면서 남들한테 조금 눈치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가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비중 매수 필요하구요 비중은 5%에서 20% 자 이 방송을 저희 유료의원들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합니다 매수 매도 전부 알려드립니다 예 알려드리구요 어 한 종목당 수익률은 어 분할 매도를 시킵니다 제가 무조건 분할 매도를 시키는데 지금은 그래 할 수 밖에 없어요 어 2% 에서 뭐 한 10% 까지 수익률 분할 매도를 시키구요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한 2% 3% 좀 많이 빠지는 연습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재료가 있는 연습들이라 상관이 없어요 어 종가 종목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봐도 되고 3시 한 10분 경에만 단톡방에 보시면 되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 공신력 있는 전부 다 다 보이는 오픈방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리딩을 보시는 겁니다 1대1로 리딩을 받으시면 문자로 받으시면 그거는 전부 다 그냥 사기라고 보면 되요 1대1로 받으시는 데는 그냥 믿고 패스하세요 우리하고 안 해도 되니까 꼭 단체방에서 받으셔야 내가 얼마에 받는지 남은 얼마에 받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픈 카톡방 자 저희가 어제 들어갔던 종목이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예 대우건설이구요 보시면 추천을 이런 식으로 해드려요 2월 23일 종가종목 대우건설 6,100원 이하 즉 6,100원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3시 16분에 알려드렸네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6,60원, 70원, 80원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4분 동안 6,100원 이하로 밑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가지고 오늘 6,300원에 저희 팔았어요 예 6,300원에 매도했습니다 실제로 예 매도했구요 보시면 매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대우건설의 경우 30%에서 50% 매도되었다 6,300원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도를 시킵니다 예 뭐 보시면 6,300원에 비중 30에서 50% 걸어주세요 전체 매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것만 3시 15분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8알 이상이 오늘 사서 내일 파는데 2알 정도 그러니까 약 2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2,3일 정도 근데 이거는 시장이 너무 개판이라서 어떻게 전문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도 내일 파는 걸 해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러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처음에 컨택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음날 파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정말 볼 시간이 없고 대신에 정해진 시간에만 딱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배팅방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문가가 실력이 없으면 절대 추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가져가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제가 추천드릴 거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이 전혀 진짜 자기 생각대로 안 되시는 분들 완전히 기계처럼 하실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 배팅방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수익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매수는 필요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3시 15분에 저희가 종목을 오늘도 들어갔습니다 다른 종목 하나 들어갔고 이거 그대로 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엘컴텍 이건 방송 추천 주고 단타 18만원 축하드리고요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옵니다 비중매수는 꼭 해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일단 마음 안조리게 해드려요 제가 여기 들어오시면 일단은 마음 안조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대우건설 이번엔 56만원 먹었죠 천천만만만림 축하드리고요 파인테크닉스도 매도했네 입안에 들어오시면 마음 안조리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아무래도 안 되시는 분들 기계처럼 하실 분들 톡방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 하루에 한번은 보실 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당에 수익이 나왔다는 거는 저희 기적입니다 기적 거의 기적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종가 배틴반 충분히 고액 가지고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010-8260-9542 문자로 상담이라고 글 남기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요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종가 배틴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